우리가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편의성은 버전과 버전 사이의 차이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보면 이 m4라고 하는 버전의 소속되어 있는 파일 hello.txt 라는 파일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버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은 없어졌다 그리고 초록색은 추가됐다 라는 뜻인데 여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은 둘이 같잖아요. 그 얘기는 쟤는 변화가 없고 그냥 숫자 4만 추가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아래한 글이라든지 또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교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교를 시도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로 나오지 않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m4에 hello.txt라는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Open, Current 버전이 있습니다 Current 버전은 현재 최신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최신 버전 그리고 Open Selected 버전 일단 봅시다 이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최신 버전은 현재 내용이 이렇거든요 1, 2, 2, 3, 4,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 m1을 선택해서 hello.txt가 여전히 있죠 이걸 클릭해서 Open Current 버전이 아니라 Open Selected 버전 즉, 선택된 버전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선택한 저 버전에서 여기 있는 hello.txt 파일은 어떻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각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고 싶다면 예를 들면 이 파일 같은 경우 여기서 파일 해서 Save as 해서 어딘가에 임시 디렉토리 같은 데 저장해 놓고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열고 얘도 열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는 보여드리진 않고 나중에 후속 수업을 통해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비교를 할 때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kdiff3라고 하는 무료이면서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kdiff3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diff라는 것은 다르다 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할은 파일과 파일의 차이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index.txt 파일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 hello2.txt를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둘 사이의 차이점은 1, 2, 4고 공통점은 3이라고 보여주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의 source3랑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파일로 가셔서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필요할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옵션으로 갑니다 설정으로 가세요 맥도 마찬가지로 설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diff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이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여기 없는 것도 가능해요 kdiff3를 선택하고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전 상태와 비교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액션에서 external, 외부, diff,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txt라는 파일의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아주 좋은 도구들을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여러분이 차이점을 비교해서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